촉산기역 1부 2. 육지의 영험 북포열장 지성걸명 권복영약 협려다정 손남은 두 가지 물건을 받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주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웅과 손남을 향해 말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니 두 분께서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도록 하세요. 저와 금선사제는 먼저 가서 비수를 꼽고 오겠습니다. 영우는 이미 반선지체였지만 남녀유별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다. 그녀는 손남과 함께 동굴 안에 있기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가기로 해요. 주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아요. 영우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급히 주매에게 물었다. 사효의 머리통은 이미 동굴 밖으로 나와 있어요. 동굴 앞에서 비수를 꼽다가 사효에게 발각되지 않을까요? 주매가 대답했다. 사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젯밤 자시의 사효는 이미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동굴 안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다나 봐요. 사효가 동굴을 나오는 시각은 내일 오시랍니다. 오시가 되기 전까지 사효는 고개를 동굴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녀는 금선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큰 소리로 떠들기를 좋아하는데 그곳에 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조용조용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사효를 놀라게 하여 그 요물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동굴에서 나온다면 이를 그르치고 말아요. 금선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신용을 했다. 이때 시각은 인시가 지나고 요시에 접어들고 있었다. 영훈 등 네 사람은 동굴에서 나온 다음 동굴 밖에 설치된 팔진도의 방향을 틀어서 동굴의 문을 봉쇄하고 취선의 쪽으로 달려갔다. 취선의 앞에 이르자 영훈과 손남은 자기네들이 위치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주매는 주사인의 절반을 금선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회의 동굴은 원래 서쪽에 있었다. 주매는 동굴 입구를 따라 동쪽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사인을 땅에 꽂기 시작했다. 칼날이 위를 향하도록 묻대 칼날이 땅바닥 위로 나올 듯 말듯하게 꽂았다. 그녀는 금선에게 명하여 반대편에서부터 비수를 꽂으며 5대 간격이 일정해야 하며 중앙에서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가운데의 빈털을 향해 양쪽에서 비수를 묻었고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자 중앙에서 만나게 되었다. 주사인을 묻는 일이 끝난 셈이었다. 두 사람의 손은 온통 흑두성이가 되어 있었다. 금선은 주매에게 함께 계곡 아래의 계울물에 가서 손을 씻자고 했다. 주매는 고개를 끄덕여 응락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울을 향해 내려갔다. 이때 불타는 듯한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햇살은 취선의 앞에 앙상한 나뭇가지도 비추고 있었다. 겨울 까마귀는 아직 둥지 안에 웅크린 채였으며 주위의 공기는 신선하고 고적했다. 게다가 오그로 조각을 한 것 같이 결국한 생김새에 몇 명 소년 소녀들이 서 있으니 그 광경은 세외 성경을 방불케 했다. 주매와 금선은 나란히 계울가에 이르렀다. 그들이 차가운 샘물에 손을 씻고 있을 때 호련, 끼약, 끼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매는 황급히 금선의 팔을 잡아 끌어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소리난 곳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한 마리의 겨울 까마귀가 앙상한 고목나무에서 날아올라 봉쪽 하늘을 향해 날아가면서 낸 소리였다. 금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 누나, 한 마리의 까마귀에 불과한데 웬 호들갑이죠? 주매는 급히 금선의 입을 틀어막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온산은 적막하기 그지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는지라 그제서야 안심한 그녀는 금선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뗐다. 금선은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어째서 그렇게 놀라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주매는 말했다. 아오는 잘 몰라요.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 까마귀가 이렇게 추운 날 울며 날아갔겠어요? 우리는 까마귀와 멀리 떨어졌으므로 우리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오늘 사요를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그루의 육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사요에게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슬그머니 접근하여 육지를 가로채기란 쉬운 일이니까요. 금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매는 방글에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육지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사마외도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의 기세를 돋구는 결과가 되지요. 사제. 그대는 임무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행이 아직 얕아요. 그러니 사부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이 홍해검을 빌려줄 테니 사요를 죽이도록 해요. 나는 육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손에 넣도록 하겠어요. 내가 먹지 않고 그대에게 줄 작정이에요. 그대는 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지를 먹도록 해요. 다행히 그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쌓은 공행이 상당하니 그 영무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금선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었다. 누나 나는 처음에 그놈을 잡아서 가지고 놀려고 했었어요. 먹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육지란 놈은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차마 그 육지를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살인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입니다. 역시 메누나가 먹는 게 좋을 것 같구며. 주메는 살레살레 고개를 저었다. 아우님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선연, 선연은 백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이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육지로 말하면 일종의 징귀한 풀에 불과해요. 다만 천지의 연기를 받고 나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고 진짜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이 육지를 먹으면 탈퇴한 고라게 되고 몇십 년 동안 애써 수련한 효과가 있어요. 그대는 아낙네같이 인정에 끌려서는 안 돼요. 금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공행이란 모름지기 자기 스스로 닦아야 하는 법이에요. 나는 초목의 연기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육지로 말하면 천 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하고 나서야 겨우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면서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를 생각해보라고요. 이제서야 겨우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는데 다시 사람의 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육지는 평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니 오히려 우리들은 육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육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선도를 갈고 닦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정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가요? 주맨은 금선이 억지를 쓰자 짐짓 화가 난다는 듯 뾰로통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대는 정말 좋고 나쁜 일도 분별하지 못하는군요. 내가 여러모로 그대를 위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까타를 부려 나의 말에 반박하는군요. 나는 그대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래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금선은 그녀가 정말 화를 내는 줄 알고 무척 당황해했다. 그는 재빨리 웃음 지으며 말했다. 내 누나! 화를 내지 말아요. 누나도 반나절 동안 고생을 했는데 좋은 물건을 어찌 나 혼자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지를 잡게 되면 사백님과 어머님께 갖다 드리도록 해요. 그 두 분 어르신께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말이에요. 주맨은 매섭게 쏘아 부렸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요. 아직 그 역무를 잡은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대가 먹지 않을까 봐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두 사람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늘어놓느라고 시간이 가는 것도 잊고 있었다. 호련 영혼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두 사람은 무슨 다정한 말을 주고받고 있지? 지금이 어느 땐지 알고나 있는 거야? 동굴 쪽에서는 이미 사효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야. 주매와 금선은 그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가다듬었다. 귀를 기울이니 아니나 다를까? 벼랑가에 있는 동굴에서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피리 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커다랗게 울려퍼지고 잊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동굴 쪽을 향해 달려갔다. 주매는 뛰어가는 동안에 홍해검을 금선에게 건네주며 당부했다. 사효를 죽이는 일은 세 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가서 그 육지를 사로잡아야겠 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날듯이 벼랑 뒤쪽으로 달려갔다. 영우는 금선의 나이가 어린 이만큼 그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고 싶지가 않아서 그를 달랬다. 너는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금선은 대답했다. 그럼 명령이라면 받들지 못할 까닭이 없지요. 그러나 그 사효의 목숨은 남겨놓아서 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선은 기뻐하며 누나의 옆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방위를 찾아 똑바로 서서 사효를 대적할 준비를 했다. 영우는 손남이 실수를 할까 걱정되어 달려가 몇 마디 당부해 말을 했다. 이때 햇살은 온누리에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고 나뭇가지와 마른풀 위에 맺혀있던 서류와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증발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열분 안개와도 같고 가벼운 연기와도 같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우 운치 있는 광경이었다. 금선은 혼자 있기가 무료하여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갑자기 땅을 뚫고 눈처럼 흰 물건이 기어나왔다. 금선이 깜짝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가 잡으려 했으나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육지였다. 금선이 몇 걸음 다가가 육지를 움켜주려고 하는데 그 육지는 돌연 금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연심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 같다다. 금선은 그 모습을 보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도망치지 말고 이쪽으로 오너라. 나는 결코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이 육지는 인성을 갖추고 있었다. 금선의 말을 듣자 도망치지 않고 한 걸음에 한 번씩 큰절을 올리며 금선을 향해 다가왔다. 금선은 손바닥으로 육지를 받쳐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육지의 몸뚱이는 사람과 다를 봐 없었다. 육지의 온몸은 옥처럼 희고 고았으며 은은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혈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은 수십 가닥에 불과했는데 역시 하얀색이었다. 육지는 눈썹이 없었지만 얼굴은 매우 잘생긴 편이었다. 금선은 귀여운 생각이 들어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육지 역시 영통하여 그가 품속에 안고 마음대로 어루만졌건만 다소곳이 가만히 있었다. 금선은 보면 볼수록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꼬마야 얼마 전에 너는 나를 보고 도망을 쳤지. 그러느라고 내가 탔던 말은 사유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보아 너는 혹시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육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금선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안심해라. 나는 너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살고 있는 동굴로 갈 용의가 있느냐? 육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으로는 나직한 소리를 토해냈다. 아마도 고맙다는 뜻인 것 같다. 금선이 무척 기뻐하고 있는데 영운이 금선 쪽으로 다가왔다. 육지는 영운을 보자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도망치려고 했다. 금선은 그 바람에 몇 번이나 그 영물을 놓칠 뻔했다. 금선은 육지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나의 누님이란다.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운이 가까이 이르렀다. 육지는 갑자기 크게 부르짖더니 놀라 까무라치고 말았다. 금선은 영운에게 화를 냈다. 누나, 누나가 나의 작은 귀염둥이를 놀라 죽게 만들었잖아. 영운은 금선의 손에 들려있는 육지를 발견하고 입을 열었다. 화낼 것 없다. 나에겐 그 육지를 살아나게 할 방법이 있단다. 만약 그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동굴로 가져가서 데리고 놀도록 하자. 만약 그가 죽었다면 먹어치우자꾸나. 금선이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을 때 그 육지는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영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렇게 되자 남매 두 사람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금선은 말했다. 요 조그만 녀석이 꾀가 많군. 영운은 말했다. 너는 이 연물이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조금 전 그가 까물어친 것을 보고 땅에 내려놓았더라면 그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이 절세의 귀물을 사로잡았느냐? 너는 정말 복도 많구나. 금선은 육지가 스스로 찾아온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영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정말 그를 해치면 안 되겠구나. 금선은 너무 기뻐 깡총깡총 뛰며 소리쳤다. 맞았어요. 우리들과 함께 돌을 닦도록 해주어요. 금선이 기뻐 날뛰는 바람에 육지가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땅 위로 떨어졌다. 영운은 깜짝 놀라 불을 지졌다. 야단났네. 이어 냅다 손을 뻗쳐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육지는 도망가지 않고 조그만 손을 들어 서쪽을 가리키며 입으로는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질렀다. 금선은 다시 그를 품에 끌어안고 서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취선의 아래의 사유가 갇힌 동굴 쪽에서는 한무더기에 짙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줄기줄기 불꽃이 뻗쳐 나오고 있었는데 그 형상은 마치 많은 폭죽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다. 벼랑간 동굴 안에서 요물이 울부짖는 기이한 음향이 들려왔다. 어느덧 시간은 오시에 접어들고 있었다. 모두 사유가 곧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손을 쓸 채비를 했다. 사유가 들어있는 동굴 위에 서 있는 손남은 여의신모를 꺼내들고 아래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밑에 동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요물의 머리가 나타나기가 무섭게 손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련 동굴 안에서 짙은 안개와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선초를 입에 머금고 있어서 독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지만 역시 일진의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사유가 있는 동굴 안에서는 처절하기 그지없는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졌으며 그 소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자 개울 맞은편의 산비탈에서 수십 가닥의 허연 비단폭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며 기어왔다.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니 십여 마리나 드는 흰비늘을 가진 커다란 구렁이들이었다. 구렁이의 길이는 무려 십여 장이나 되었다. 구렁이들은 개울을 건너더니 속도를 늦추며 기어왔다. 사유의 동굴로부터 백여보 정도까지 가까이 이르자 구렁이들은 전진을 멈추었다.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높이 쳐든 채 두어번 캬! 캬! 하고 울었다. 그 모습은 흡사 동굴 안에 있는 사유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동굴 안에서 사유가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다가오는 뱀들도 더욱 많아졌다. 기이하고 괴이하게 생긴 뱀들도 많이 섞여 있었고 크고 작은 것이 골고루 섞여 있었다. 최후로 크고 작은 두 마리의 괴사가 다가왔다. 작은 뱀은 큰 뱀의 등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질풍과 같이 순식간에 벼랑 앞에 이르렀다. 큰 뱀은 머리가 두 개였다. 목 부위에서 두 개의 머리가 나누어져 있었으며 길이가 2, 3장이나 되었다. 온 몸뚱이는 불타는 듯한 붉은빛을 띄고 있었다. 두 개의 머리 위엔 각기 뿔이 돋아 있었고 그 뿔은 산호처럼 생겼으며 햇살을 받자 번쩍번쩍 빛을 발했다. 작은 뱀은 길이가 대여섯 차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상하게도 머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몸뚱이는 두 개였다. 그 작은 뱀은 큰 뱀의 등에서 내리더니 두 개의 꼬리로 땅을 딛고 똑바로 몸을 고추 세웠다. 그 모습은 흡사 사람과 같았다. 그 뱀은 몸의 표범 같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는데 입에서 파란 불길을 토해냈다. 이 두 마리의 괴이하게 생긴 뱀이 나타나자 나머지 뱀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뱀이 다가오자 다른 뱀들은 좌우로 길을 터주었다. 이리하여 동굴 앞에는 길이 나게 되었고 두 마리의 뱀은 동굴 앞에 이르자 각기 좌우에 나누어 섰다. 손남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굴 속에서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니 콰당탕 하는 음향과 함께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 한 조각이 삼사장 밖으로 날아갔다. 손남은 재빨리 여의신모를 단단히 고쳐잡고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동굴 입구에 서려있던 안개와 불꽃은 갈수록 짙어지면서 동굴 입구를 좌우기 가리고 있었다. 사효가 도망쳐 나올 때 안개 때문에 급소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굴 안에서 콰당탕 우르릉 하는 괭음이 울려퍼졌으며 그 진동으로 인해 산골짜기가 우렁우렁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남은 곧 사효가 출현하리라 생각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숨을 죽인 채 아래쪽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갑자기 동굴로부터 한 무더기의 연기와 불꽃이 거세게 뿜어져 나왔다. 곧이어 어렴풋이 머리카락을 산발한 머리통이 보였다. 손남이 급히 여의신모를 쳐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 머리통은 다시 동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손남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온 정신을 집중하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돌연 동굴 밖의 모든 뱀들이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길게 불을 지졌는데 그 소리는 몹시 처절한 여운을 남기고 멀리 울려퍼졌다. 이때 다시 동굴에서 짙은 연기와 불꽃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 동굴 입구를 잠시동안 밝혀주었다. 그 순간 뱀의 몸뚱이에서 사람의 머리통을 가진 한 괴물이 기다란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들이우고 질풍과 같이 동굴에서 달려나왔다. 손남은 일찍이 표창 따위를 던지는 수법을 연마한 적이 있었고 백발백중 목표물을 적중시킬 정도로 익숙해 있었다. 이 찰나지간에 그는 단단히 여의신모를 움켜쥐고 사유의 치명적인 급소를 겨누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여의신모를 받아라! 이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여의신모를 던져냈다. 금빛 광채가 사위를 확 밝히고 지나가며 한소리 처참한 비명이 커다랗게 산에 울려퍼졌다. 여의신모는 정확하게 사유의 칠촌자를 꿰뚫고 사유의 머리통을 땅바닥에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여의신모는 자로만이 보일 정도로 깊숙이 꽂혔다. 다른 뱀들은 사유가 여의신모에 의해 땅에 못 박히는 광경을 보자 혀를 낼름거리며 손남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다. 손남은 뱀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급히 검을 빼들어 몸을 지키면서 영혼이 있는 쪽으로 날아갔다. 설명으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순간의 일이었다. 사유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 머리통을 마구 흔들어대며 꼬리를 이리저리 휘둘러치고 있었다. 그 기다란 꼬리에 부딪힌 단단한 암석은 분분히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내렸으며 파편들은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손남이 일찍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머리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것이었다. 사유는 입으로 불꽃을 내뿜으며 몸뚱이를 잇따라 4번이나 들썩거리더니 맹렬히 머리통을 휘둘러댔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여의신모가 수십장 밖으로 날아갔다. 그 즉시 사유의 칠촌자에서는 선열이 분수처럼 뿜어나갔다. 그 선열은 무려 일장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다. 사유는 상처를 입고도 앞으로 곧장 달려나갔다. 그 빠름은 질품과 같았다. 약 100여 장쯤 달려가던 사유는 움직임을 멈추었다. 고통을 참지 못해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땅 속에 묻어두었던 108자로의 주사인이 하나하나 땅 위로 솟아올라 사유의 치명적인 급소를 찔렀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유가 빠르게 달리는 통의 주사인이 뱀의 배 밑에 있는 흰줄을 따라 몸통을 쭉 갈라놓았고 껍질도 난도질을 당한 것처럼 되어 땅 위에 여기저기 뿌려졌던 것이다. 사유의 신통력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 번이나 잇따라 깊은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야 고통에 겨워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없었다. 사유가 도달한 곳은 바로 영훈이 서 있는 산비탈의 아래쪽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금서는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면서 급히 다가가 사유의 머리통을 자르려고 했다. 영훈이 재빨리 만류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금서는 흠칫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사유는 두어 번 몸부림치더니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러자 무수한 다른 뱀들이 밀물처럼 달겨들었다. 머리가 두 개 달린 큰 뱀과 몸뚱이가 두 개인 작은 뱀이 사유의 껍질을 힘주어 깨물었다. 그 순간 사유가 크게 용을 쓰며 몸을 뒤틀자 사유의 알몸뚱이가 껍질 속에서 쏙 빠져나왔다. 여전히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체를 하고 있었지만 껍질에서 나오고 보니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비늘은 한 조각도 붙어 있지 않았다. 사유는 또아리를 틀고 사방을 노려보는데 아마도 자기를 해친 원수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영웅과 금선 그리고 손남은 아직 동심이 가시지 않은 터라 사유가 껍질에서 나오는 것만 무척 재미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주매가 달려오며 큰 소리로 불을 지졌다. 언니 빨리 구슬을 던져요.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에요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땅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금선은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영웅은 주매의 말을 듣자 정신을 차리고 급히 천안주를 꺼냈다. 그것을 막 던지려고 했을 때 사유는 이미 네 사람을 발견하고 길게 휘파람을 불어대더니 커다란 입을 쩍 벌렸다. 그러자 새빨간 불덩이 하나가 그의 입에서 쏘아져 나왔고 사방으로 연기 같은 기체가 뭉글뭉글 피어올랐다. 사유가 내뱉은 불덩이는 곧장 네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왔다. 동시에 묵뱀들도 밀물처럼 달려들었다. 영웅은 즉시 천안주를 내던져 날아오는 불덩이를 정확히 맞추었다. 자고로 사악함은 올바름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천안주는 손에서 떠나는 순간 무수한 빗줄기를 사방으로 발산해냈으며 온산을 웅황냄새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유가 토해낸 불덩어리에 다착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불덩이를 수십 조각으로 깨뜨렸다. 그 순간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연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한때의 독사들과 구렁이들은 이때 산비탈을 반쯤 기어오르고 있다가 천안주의 누렁광채에 뒤덮이고 웅황냄새를 맡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땅에 널브러졌다. 뼈가 흐물거리고 근육이 시큰거렸던 것이다. 사유는 사태가 불리한 것을 알고 도망치려고 했다. 이때 금선의 품에 안겨있던 주메는 그와 같은 기미를 알아차리고 금선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저 요물의 몸에 있는 보물로 나를 구할 수 있어요. 빨리 저놈의 머리통을 잘라오세요. 금선은 재빨리 소리쳤다. 손사형, 내 대신 내 누나를 좀 부축해줘요. 내가 사유의 목을 자를 테니까 주메는 손남을 한번 바라보더니 얼른 입을 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부축하는 것은 싫어요. 우선 나를 바위 위에 눕혀 쉬도록 해줘요. 금선은 주메에 몸이 뼈가 없는 듯 흐물거리는 것을 보자 재빨리 그녀를 바위 위에 눕히고는 홍예검을 빼들고 산비탈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산비탈에는 누런 광채를 쐬고 죽어자빠진 밴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깔려있었다. 영훈이 살펴보니 천황주의 광채가 눈을 부시게 해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금선에게로 뛰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산 아래에는 누런 광채로 뒤덮여 있어서 똑똑히 볼 수가 없다. 사유가 있을 만한 곳을 향해 검을 날리도록 해라. 위험하니 내려갈 생각은 말하라. 금선은 다급해서 발을 굴렀다. 빨리 나를 놓아줘. 나는 볼 수가 있어. 내 누나가 중상을 입었단 말야. 사유의 몸에 있는 보물로 내 누나를 구해야 저것 봐. 사유가 이미 멀리 도망치고 말았잖아. 아까 주매와 손남이 오기 전에 금선은 육지가 몹시 귀엽게 느껴져서 그 조그만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는데 육지는 혀를 내밀어 금선의 두 눈동자를 핥아주었다. 금선은 시원하고 축축하며 근질근질한 느낌을 받고 매우 기분이 좋았었다. 그러나 그는 육지가 자신의 눈을 핥아준 것이 어떤 묘용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손남이 달려왔고 육지는 급히 땅으로 뛰어내리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금선은 와랑 영혼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듯이 북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손남은 뱀떼들이 죽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뱀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을 향해 검을 날렸다. 그가 내공을 끌어올려 허공을 격하고 검을 조종하니 검은 위아래로 움직이며 뱀떼들을 마구 난자질하기 시작했다. 영혼은 손남이 검을 날리는 것을 보고 역시 검을 날려 뱀들을 토막내기 시작했다. 두 줄기의 금빛 광채는 수만 가닥의 노란 빗줄기 속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뱀떼들을 무찔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령이 찬공을 누비듯 눈부시기 짝이 없었다. 두 사람이 정신없이 뱀떼를 죽이기 시작하며 약 반 시진 정도가 흘렀을 때 금선의 어머니 순란인이 금선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금선의 손에 들린 보검에는 물똥이 크기만한 사유의 머리통이 끊어져 있었다. 금선은 가까이 다가오자 씩 웃으며 말했다. 뱀은 이미 죽었는데 어째서 허수고를 하고 있나요? 장난치지 말아요. 영혼과 손남은 즉시 검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순란인에게 인사를 했다. 순란인은 손을 휘저 허공에 떠있던 천왕주를 거둬들였다. 산비탈을 바라보니 땅바닥은 토막난 뱀들의 선혈로 인해 온통 불구죽죽했다. 순란인은 가지고 온 호로병에서 맑은 물을 따려 죽어 있는 뱀떼 위에 끼얹었다. 순식간에 뱀의 몸통들은 맑은 물로 변해 땅바닥 속으로 스며들었다. 금선은 재빨리 주메에게 달려가 살펴보았다. 주메는 이미 기절한 상태였다. 금선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순란인에게 달려와 빨리 메누나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순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정마로 인해 이 지경이 되었구나. 순란인은 금선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이에야,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 없다. 저 애는 잘못하다가 암수에 걸린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금선은 그제서야 눈물을 거두고 물었다. 그녀에게 암수를 쓴 자가 누군가요? 먼저 저 애를 업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천천히 말해주마. 금선은 즉시 주메을 업으려고 했다. 그러자 영훈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의 전리품이나 가지도록 했. 이 수고는 내가 하겠다. 금선은 그제서야 깨닫는 바가 있는지 얼굴이 온통 새빨갛게 붉어졌다. 이윽고 영훈은 주메을 업었고 금선은 검에 꿰어져 있는 사유의 머리통을 이리저리 돌리며 살펴보았다. 막걸음을 옮기려 할 때 금선은 갑자기 육지가 생각나 순란인에게 육지가 그를 찾아온 이를 이야기해 주었다. 순란인은 빙글에 웃었다. 너는 나이가 어린데도 자비스런 마음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신물을 취하려 하지 않았구나. 정말 그 육지가 그 정도로 영통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니 쉽지 않은 노릇이다. 아예 뿌리를 우리 동굴에 옮겨 심도록 하고 그를 보호해 주기로 하자. 이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조만간 남에게 해를 입을 것이다. 순란이는 영웅과 손남에게 먼저 동굴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그리고 금선의 손을 잡고 육지를 차들어 나섰다. 수십 보 정도 걸었을까? 길 옆에 흙더미 안에서 육지가 기어나오더니 두 모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순란이는 웃음 지으며 감탄했다. 정말 영무리로구나. 금선이 달려가 육지를 안으려고 하자 육지는 몸을 돌려 달려가며 한쪽을 향해 연신 손짓을 했다. 순란이는 육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육지는 자기가 연기를 받은 뿌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육지를 따라 나아갔다. 백골상 문전 금선 초 해벽 안불 주메오 중 백골전 육지가 앞장을 썼고 금선과 순란이는 그로부터 십여 장의 간격을 두고 뒤따랐다. 그 둘이 한 벼랑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육지의 참담한 비명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벼랑 아래에서 시커먼 물체가 날아올랐다. 이때 벼랑 옆에 바위 뒤에서 키가 작고 퉁퉁한 사나이가 번개처럼 달려 나왔는데 그의 표정은 몹시 흉악했다. 그 자는 나타나자마자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며 시커먼 물체를 낚아채고 곧장 도망을 치려고 했다. 순란이는 날카롭게 호통을 내질렀다. 감히 그 누가 이곳에서 방자한 짓을 자행하느냐? 빨리 육지를 내려놓지 못할까? 그 사나이는 대답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 순간 그의 몸은 한 줄기의 누런 빗줄기로 변해 번개처럼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금서는 화가 치밀어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이 도정노마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 하다니 그는 즉시 홍해검을 던졌다. 찬아대사의 진산지보는 정령 훌륭하기 그지없었다. 한가닥의 붉은 빗줄기가 일직선을 그으며 쏘아져나가는 동시에 그 사람은 대뜸 검광에 휩싸이고 말았다. 순란이는 재빨리 부르짖었다. 겸거망동하지 말아라. 말과 함께 그녀는 홍해검을 거두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그 사람의 왼팔이 잘라져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들고 있던 시커먼 물체도 팔과 함께 땅바닥 위로 굴렀다. 그것은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그물이 얻는데 육지는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육지는 땅에 떨어지는 충격을 받고 반죽음이 되어 정신을 잃었다. 금선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 사나이를 향해 손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나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금선은 급히 순란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도정놈은 누구입니까? 어째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건가요? 순란인이 대답했다. 너는 너무나 겸솔했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어찌 그가 육지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함부로 검을 날려 사람을 해쳤으니 정말 야단났구나. 지금 우리 아미파에는 원수가 너무나 많거늘 그런데도 너희들은 더 많은 원한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조금 전에 그 땅딸보는 바로 노산 신마동의 백골신군이 총애하는 제자 벽안신불 나요라는 자다. 아마도 그는 너희들이 뱀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과 이곳에 천년묵은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부지리를 노린 것 같구나. 그는 이곳에서 반나절을 기다리면서 이미 육지가 사유에게 해를 입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육지의 뿌리가 이곳에 있는지라 육지가 반드시 되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육지가 돌 아오자 가로채 가려고 했던 것이야. 그런데 그는 육지를 손에 넣기는커녕 오히려 왼팔을 잃고 말았으니 그녀는 말을 마치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물을 들고 바라보더니 크게 놀랐다. 이것은 백골신군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구나. 그렇다면 벽안신불이 백골신군의 명을 받고 왔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큰일이구나. 이때 육지는 점차 정신을 차렸지만 매우 피곤해 보였다. 순란이는 육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선아 우리는 결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따라 동굴에 가서 돌을 닫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너의 뿌리를 옮겨 심도록 해주마.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육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몇 번 큰절을 올린 다음 앞장서서 걸어갔다. 어떤 바위 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육지의 모습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금선은 급히 바위 틈에 눈을 갖다대고 안을 들여 다 보았다. 원래 바위 틈 속은 조그만 동굴이었으며 그윽한 향기가 맴돌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고 인노란이 동굴 속의 땅에서 한 줄기의 영지선초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오색찬란할 뿐 아니라 기이한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었으며 마치 선양균이라는 버섯같이 생겼는데 둘레는 약 한자 정도 되어 보였다. 그 중앙에는 네 개의 잎을 달고 있는 영지가 솟아있었다. 순란이는 문득 북쪽을 향해 꿇어 엎드려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몸에서 한 자루의 죽돌을 꺼내들고 영지가 도달한 부근의 흙을 가볍게 쑤셔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서 그녀는 일어나라 하고 외치며 영지를 뿌리째 들어 올렸다. 금선이 재빨리 물었다. 육지가 변한 그 꼬마는 어디로 갔나요? 동굴에 돌아가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너는 왜 이리 서두르느냐? 바로 이때였다. 그윽한 향기 속에서 갑자기 일진의 비린내가 풍겨왔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바위 틈바구니 옆에 한 마리의 괴이하게 생긴 짐승이 엎드려 있었다. 생긴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사자의 머리에 용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이 여섯 개에다 뿌리 하나 한 자나 되는 기다란 코를 지니고 있었다. 양쪽으로 두 개의 금빛 이빨이 입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다. 이빨의 길이는 세 자 정도였다. 순란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내린 영약은 반드시 신물이 있어 보호한다고 하더니 정말이로구나. 이 독각신유는 누구에게 해침을 당했을까? 그 때문에 영지는 큰 난이 닥친 것을 알고 밖으로 도망을 친 것이로구나. 금서는 그 독각신유라는 괴상한 짐승의 가죽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 껍질을 벗기려고 했다. 순란이니 입을 열었다. 이 짐승 역시 좋은 동물은 아니다. 성질이 몹시 잔인하니 껍질을 벗겨버려도 무방하다. 이 두 개의 커다란 이빨은 무쇠를 진흙처럼 꿰뚫을 수 있어 퍽슬모가 있을 게다. 가죽과 함께 가져가 도록 하자 금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과 이빨을 벗기고 뽑으려 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땅바닥에 백색의 작은 화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살은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금선으로서는 처음 보는 터였다. 금선이 화살을 만지는 순간 감전이라도 된 듯 손과 발에 찌르르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깜짝 놀라 급히 화살을 팽개쳤다. 순란이는 다가가서 화살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이것은 백골신군의 백골상문전이다. 조금 전 주메는 나요의 암수에 걸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단다. 금선은 급히 말했다. 어머님은 진작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어째서 그를 놓아주셨어요? 마땅히 주메 누나의 원수를 갚아야 했어요. 우리는 역시 이를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다행히 주메는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그를 놓아줬겠느냐. 금선은 주메의 안위가 걱정되어 서둘러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이빨을 뽑아냈다. 그리고 껍질과 이빨을 들고 영질을 받쳐든 순라님과 함께 취선해를 떠나 동굴로 되돌아왔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주메가 돌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메는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영혼과 손남은 그 옆에 서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순라님과 금선이 돌아오자 재빨리 다가와 영질을 받아들었다. 순라님은 영혼에게 영질을 뒷동굴에 옮겨 심고 잘 기르라고 일렀다. 분부가 끝나자 순라님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주메 곁으로 다가갔다. 금선은 주메가 입술을 꼭 깨물고 있고 온 얼굴이 시퍼렇게 변한 채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금선은 재빨리 매누나 하고 불렀으나 대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금선은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시체에 그것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녀를 구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때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순라님이 그를 꾸짖었다. 이 애는 요사한 인물의 유인의 화살에 맞았다. 그러나 이 애의 도행이 심호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긴 했으나 죽지는 않은 거야. 내가 그와 같이 슬퍼하면 이 애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이 애에게 이득은커녕 해를 끼치는 결과를 주게 된다. 금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순라니는 사유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금선이 명을 받아 즉시 사유의 머리통을 가져오자 순라니는 검으로 사유의 이마를 쪼개고 하나의 오리할 만한 크기의 새빨간 구슬을 꺼냈다. 구슬이 내뿜는 붉은비드로 인해 동굴하는 핏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다시 손남에게 뒷동굴로 가서 영지를 살펴보라고 분부하면서 영지가 인간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자기에게 알리라고 명했다. 손남은 명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라니는 품속에서 두 알의 아략을 꺼내더니 주메의 콧구멍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곱 알의 아략을 꺼내 주메의 입을 벌리고 입속에 넣었다. 그런 후에 주메의 가슴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사유의 이마에서 꺼낸 붉은 구슬을 그녀의 심장이 있는 곳에 갖다댔다. 그리고는 손으로 구슬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메의 가슴팍을 문질렀다. 약 반 시즌쯤 흐르자 갑자기 주메의 안색이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매우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금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주메을 바라보았다. 심정 같아서는 그녀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었다. 순란이는 아략을 먹이고 뱀의 구슬로 반나절 동안 문질렀으나 주메의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을 뿐 큰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얼굴에 난색을 띄었다. 금서는 이와 같은 정겸을 보고 몹시 초조했다. 그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뒷동굴에 가서 그 영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동굴 뒤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가 뒷동굴에 가보니 영웅과 손남이 이미 영지를 옮겨 심은 이유였다. 붉은 줄기와 파란 잎사귀는 옷에 경롱한 빛을 발산하고 있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 영웅은 손남과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금선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는 앞동굴에서 어머니가 매누나를 치료하는 것을 돕지 않고 어째서 이리로 왔느냐. 금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가가 영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기원을 했다. 손남이 기이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제 지금 뭐하는 거지 금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웅이 급히 말했다. 손사형 상관하지 말아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주매를 구하려 하시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자 저 아이가 걱정이 되어 지성으로 영지선초에게 주매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영지가 바람 하나 없는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깔은 더욱 영롱하게 변했으며 짙은 향기를 발산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세 사람은 폐부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금서는 꿇어 앉아 한참이나 기원을 해도 소용이 없자 화를 내려고 했다. 바로 그때 영지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금선을 향해 뿜어 나왔다. 이어서 영지의 줄기에서 갓난아기의 머리처럼 생긴 물체가 불쑥 솟아났고 곧이어 몸뚱이를 드러내더니 땅바닥으로 기어 내려왔다. 금서는 육지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손남은 여지껏 이와 같이 징귀한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재미있어 했다. 육지는 금선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달려와 금선의 손을 잡았다. 금선은 재빨리 그를 잡아 일으켰다. 육지는 다시 손을 들어 앞동구를 가리켰다. 금선은 처음에 주매가 인사불성이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매우 초조하게 생각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육지가 사람의 수명을 느릴 수도 있고 기사회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육지에게 그의 몸에 있는 피와 살을 조금만 내주어서 주매의 목숨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훈이나 손남이 그를 비웃을까 봐 그저 땅바닥에 꿇어 앉아 그런 부탁을 입속말로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런데 육지가 앞동구를 가리키게 되자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싶어 즉시 걸음을 옮겼다. 영훈과 손남 역시 어느 정도 사정을 알아차리고 금선의 뒤를 따랐다. 앞동굴에 이르자 순란이는 육지에게 말을 건넸다. 찬아 대사의 제자 주매가 오늘 백골신군의 백골상문전에 맞아 명의 경각에 달렸단다. 지선아 내가 만약 피를 조금만 써준다면 그 효력은 지대할 것이다. 육지는 순란인의 말이 끝나자 입으로 뭐라고 제잘거렸다. 순란인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선은 성질이 급해다. 육지가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물었다. 어머니 이 꼬마가 뭐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어째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나요? 순란이는 대답했다. 너희들은 아직 보행이 약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지선은 자기가 세 번의 재난을 넘겨야 정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는 세 번의 재난 가운데 두 번은 간신히 넘겼단다. 우리가 자기 뿌리를 이곳에 안전하게 옮겨 심었으니 마땅히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 영액을 내어주면 효력은 지대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쌓은 것과 맞먹는 도행을 상실한다는구나. 그래서 피를 흘린 이후 자기를 더욱 잘 돌보아 달라고 했어. 아울러 훗날 다시 커다란 애껍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으로 그 애껍을 면하기를 바란다고 했단다. 금씨는 얼른 물어보았다. 어머니께서는 응낙하였나요? 이것은 피차간의 좋은 일이라서 나는 응낙했다. 육지는 다시 뭐라고 제잘거렸다. 순란이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금성과 영혼 그리고 손남은 인을 모아 말했다. 지선아 너는 안심해라. 우리는 결코 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제 상처입은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지선아 어느 부분에서 피를 뽑아야 하는지 말을 해라. 육지는 그 말을 듣고 대뜸 슬픈 표정을 지었다. 매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육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순란인 앞으로 다가가 왼팔을 내밀었다. 갓난아기와 같은 육지가 희고 부드러운 조그만 팔을 내밀고 고개를 숙인 채 팔을 찔러 피를 뽑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모두들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순란인은 더욱 그가 가련하고 귀엽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일이 중대한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육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영혼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 주매의 가슴팍을 문지르라고 분부했다. 다시 금선 덜어 옥배를 가져오라고 한 후 손남에게 옥배를 들고 지선의 팔목 아래에 갖다 대어 그 영약을 받도록 했다. 순란인은 금선의 허리띠에서 한 조각의 옥겨를 떼어들고 육지에게 말했다. 지선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의 고통만 참으면 되니 일이 끝나면 나는 명단을 꺼 내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도록 하겠다. 육지는 두려운 듯 두 눈을 꼭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순란이는 먼저 그의 왼팔을 두 번 어루만졌다. 정말 희고 부드러워 차마 손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고 오른손의 옥결로 육지의 팔목에 있는 핏줄을 그어 한 치 정도 길이의 상처를 냈다. 손남은 무척 긴장하여 조심스럽게 옥배에다 영액을 받았다. 육지의 상처난 팔에서는 유백색의 액체가 소사 방울방울 옥배 속으로 떨어졌다. 그 액체는 약간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향기롭히 이를 데 없는 냄새가 나서 동굴 안을 진동시켰다. 유백색의 액체는 옥배와 조화를 이루어 무척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어느덧 액체가 옥배의 절반까지 찼다. 순란이니 재빨리 말했다. 돼야. 됐어. 그런데 육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잠시 후에 옥배 가득히 유백색의 액체가 담겼을 때에야 육지는 고개를 끄덕여 댔다는 신용을 했다. 순란이니는 재빨리 품속에서 두 개의 아략을 꺼내 손으로 문질러 가루로 만들어 육지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금선이 육지를 바라보니 얼굴은 몹시 초취해 있었고 탈진한 듯 후둘거리고 있었다. 그는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대뜸 육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순란이니 재빨리 말했다.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는 원기를 크게 잃었다. 너는 빨리 너의 옷자락을 풀고 지선을 가슴에 꼭 대고 끌어안도록 해라. 너의 동향으로 그의 진기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절대로 그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매를 우선 치료한 다음 다시 그를 구하도록 하마 금선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순란이니는 급히 손남의 손에서 육지의 피가 담긴 옥대를 받아들고 침상 위에 올라가 주매를 내려다보았다. 뱀의 구슬로 가슴을 문지른 결과 안색은 훨씬 좋아져 있었다. 하지만 입을 꽉 악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신을 잃고 있는 것만 같다다. 순란이는 영혼에게 옥으로 만든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조금씩 영지의 피를 떠서 주매의 입을 벌리고 먹이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처음 그녀의 입 속에 넣었던 일곱 개의 아략은 여전히 그녀의 이빨과 입술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아직 삼키지 못한 것이다. 순란이는 속으로 백골상문전의 무서운 독성을 상기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단이 휴가가 없었던 것이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영지의 피를 먹인다고 해도 목구멍을 통해 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순란이는 감히 경솔하게 손을 쓰지 못하고 금선을 가까이 불렀다. 그리고 영지를 손남에 안겨주어 손남으로 하여금 가슴팍에 육지를 품고 있으라고 일렀다. 그런 후에 순란이는 금선에게 말했다. 주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영지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릴 도리가 없다. 그런데 밖에 독은 사유의 구슬에 의해 해소되었지만 체내에 스며있는 독은 가시지 않았다. 내가 입안에 영지의 피를 머금었다가 그녀의 입속에 넣어주도록 해라. 그녀가 너의 진양지기를 얻게 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너에게 손해만 있을 뿐 이득은 없다. 너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금선은 곧 대답했다. 내 누나는 원래 저 때문에 독수에 당한 것입니다.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끓는 물속이나 타는 불길 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우선 이 영지의 피를 입에 조금 머금도록 해라. 그리고 두 손으로 그녀의 아래 턱을 비틀어라. 그녀의 아래 턱이 내려와 입이 벌어졌을 때 너는 너의 입을 그녀의 입에 갖다대고 영지의 피를 흘려주어라. 너희 두 사람의 입은 영지의 피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꼭 밀착되어야 하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연후에 너는 그녀의 몸 위에 내 몸을 포개고 손을 등 뒤로 돌려 그녀를 힘껏 껴안도록 해라. 그리고 단전의 진기를 끌어올려 그녀의 몸속으로 밀어넣도록 해라. 만약 그녀의 뱃속에서 주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 가닥의 구린내가 나는 탁한 기운이 그녀의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느껴지거든 너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그 탁기를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탁기가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해야지 위로 거슬러 오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선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상 위에 걸터 앉았다.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내던 아름다운 소녀가 유인의 암수에 걸려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가 옆으로 다가오자 한 쌍의 맑은 눈동자를 들어 그를 응시하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치근하여 금선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지기 속삭였다. 누나 어머니께서는 나보고 누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누나의 입을 벌려 약을 삼킬 수 있도록 하겠어요. 주매는 여전히 두 눈을 뜬 채 입을 꼭 악물고 있을 뿐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금선은 모질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두 손으로 주매의 턱을 잡고 힘주어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턱이 빠지고 앵두 같은 입술이 벌어졌다. 금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따라 주매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갠 다음 그녀의 등 뒤로 팔을 돌리고 힘껏 껴안았다. 순란이는 재빨리 옥배를 금선의 입가로 가져갔고 금선은 즉시 한 모금 육지의 피를 머금고 주매의 입 속에 넣어주었다. 다행히 주매는 입이 작았기 때문에 금선은 그녀의 입을 자기의 입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 과연 영지의 피는 영험했다. 잠시가 지나자 꼴깍 하는 소리가 나며 영지의 피는 주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금선은 영지의 피가 그녀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을 느끼자 재빨리 젖먹던 힘까지 내어 단전해서 한 줄기의 진 양진기를 끌어올려 그녀의 입을 통해 밀어넣었다. 그러자 주매의 뱃속에서 꾸루룩 꾸루룩 하는 소리가 자꾸 났다. 그녀의 안색도 점차 불그레한 화색을 되찾고 있었다. 조금 전 금선이 몸을 포갤 때만 해도 그녀는 뻣뻣하게 굳어있었고 차갑기 그지없었으며 입과 혀 역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의 몸이 마치 온옥처럼 따뜻하고 은은 한 여인의 체양마저 풍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어찌나 따스하고 보드라운지 금선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주매의 뱃속에서 꾸루룩 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갑자기 그녀는 트림을 했고 곧이어 한 모금에 비릿하고 구린내가 나는 팍기가 목구멍을 통해 뿜어져 올라왔다. 금선은 이미 준비하고 있던 터라 재빨리 운기 행공을 해서 그 탁한 기운을 되돌려 보냈다. 나오려는 기세와 되돌리는 기운이 약 반잔의 차를 마실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을 때 주매가 뽕 하고 방귀를 뀌었다. 그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다. 금선은 코를 감쌀 여유도 없이 재빨리 단전의 기운을 재차 끌어올려 그녀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이때 순난인이 입을 열었다. 됐구나. 됐어.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야. 그만 일어나거라. 이미 주매의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금선이 자기의 몸 위에 엎드려 입으로 자기의 입술을 막고 떼지 않자 수치심의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훑단몸을 일으켜 앉았다. 금선은 이런 기습적인 사태를 예비하고 있지 못했던 연구로 털썩하니 침대 밑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주매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연구를 타고난 몸인데다 황산해서 몇 년간 수련을 한 결과 검술에 있어서는 단단한 기초가 닦여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한 인물의 암수에 걸려들었는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부끄럼 때문에 금선을 나자빠지게 만든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손을 뻗쳐 그를 부축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져 그녀는 다시 침대 위에 쓰지려고 말았다. 이때 금선은 만몸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순란이는 재빨리 주매에게 소리 처명했다. 너의 몸에 스며들었던 요사스러운 독은 이미 모조리 가셔졌으나 정신이 아직 흐릿한 상태이다. 예의에 구애받지 말고 잠시 누워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회복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순란이는 손을 써서 그녀의 턱을 원래 위치대로 맞추어 주었다. 주매는 몸이 나르나 여일어나 앉을 수가 없자 어쩔 수 없이 순란이니 지시한 대로 정신을 가다듬는 한편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아랫도리가 축축한 것을 느꼈다. 손으로 만져보던 그녀는 너무나 부끄러워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즉시 손짓으로 여문을 불렀다. 여문이 가까이 다가가자 주매는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몇 마디 속삭였다. 순란인 역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고 금성과 손남을 동굴 밖으로 내보내면서 육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랫을 꺼내 육지에게 먹여주고 뒷동굴의 영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앞동굴로 돌아와 보니 주매는 이미 영혼의 옷으로 바꿔 입고는 반정하게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주매는 순란인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했다. 순란인은 빙글에 웃었다. 그 백골전은 정말 대단하더구나. 만약 지선이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구하지 않았더라면 천하에서 오직 숭산이로만이 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숭산이로는 수천 뒤나 떨어져 있으니 그들의 해악을 얻기 전에 너는 죽었을 거야. 설사 그들의 해악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토록 쉽게 회복할 수는 없었을 겠다. 이때 금선이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어쩌다가 백골전에 맞았느냐고 물었다. 주매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대와 함께 개울물에 손을 씻을 때 까마귀가 울며 날아가는 것을 보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 짐작을 했어요. 외부의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한창 사유를 잡느라고 분주한 틈을 타서 육지를 잡아갈까 봐 매우 걱정이 되더군요. 나는 이미 육지가 뿌리내린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들이 사유를 잡을 동안 그곳으로 달려가 육지가 오기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다리가 여섯 개 달리고 하나의 뿔을 가진 괴물을 발견했답니다. 나는 본래 그 짐승을 해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짐승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더니 벼랑 뒤쪽에 있는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 뭐예요. 내가 그 짐승을 추격하는 데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나는 누군가가 암습을 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몸을 날려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어요. 나는 즉시 왼팔이 마비들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요사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요. 나는 보검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할 엄두가 나지 않아 급히 그대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대들의 옆에 이르자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온몸이 끓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극렬한 고통이 오더군요. 금선이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누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매우 당황했어요. 내 누나가 사유의 몸에 보물이 있다고 하기에 나는 사유를 추격해 갔지요. 그 사유는 이미 반마장이나 도망친 후였는데 내가 뒤를 쫓는 것을 보고 고개를 쳐들더니 한 모금의 안개와 같은 기체를 내뿜더군요. 그때 마침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검광을 발출해 사유의 도끼를 막아주셨고 그제서야 나는 칼을 휘둘러 그 사유를 몇 토막으로 잘라 머리통을 떼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사유의 이마빡에서 한 알의 둥글고 붉은 구슬을 꺼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가 말하던 보물인가요? 맞아요. 순란인이 설명을 했다. 이 구슬은 사보라고 하며 천념 묵은 독구렁이에 정활한다. 아무리 무서운 독에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이 구슬을 전신에 살갗에 대고 문지르기만 하면 독을 모조리 몰아낼 수 있지. 그러나 이번에 사유를 죽이면서 백골신군과 원한을 맺게 되었으니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강적을 만든 셈이다. 여문이 끼어들었다. 그 자가 제자를 시켜 나쁜 짓을 하게 하고 몰래 사람을 해치게 한 걸로 보아 그 사람은 악독한 무리임에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해야 한단 말씀이에요? 순란인이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주멘은 여러 사람들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황산으로 되돌아 가 사부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란인은 남아있는 영지의 피를 그녀에게 복용시키고 영훈이 빌어온 몇 가지의 법보를 되돌려 주었다. 주멘은 무척 피곤해져 있었으므로 영훈과 금선 두 사람을 함께 딸려보내면서 찬하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라고 했다. 세 사람은 순란인에게 인사를 하고 동굴을 나섰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경신수를 전개해서 황산을 향해 달려갔다. 동굴에 남아있던 순란인은 손남에게 말했다. 돌아오다가 너희 사부와 추운수를 만났지. 우리는 간문파가 검을 겨를 일에 대해 의논한 바 있다. 추운수는 내년 정월에 우선 자원사를 파괴하고 그 일당을 없앤 다음에 다시 이를 상의하자고 하셨어. 나도 물론 찬성을 했지. 나의 계산에 따르면 정식으로 아미산에서 검을 겨루는 시기가 오려면 아직 35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너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심지가 구둔히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함께 성공을 연구하고 연마하도록 하자. 나는 이미 너의 사부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올렸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남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 급히 무릎을 꿇고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렸다. 이때부터 손남은 구하산에서 영훈, 금성과 함께 검수를 연마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